오, 미쳐라. 어, 미쳐라. 같은 날 저녁 때 되게 좀 떨리지 않나요? 조금 잘못되면은 화 날라가니까. 맞아요. 아니, 그래서 심지어 쑥 깡깡건데 퍼티가 떨어지나봐. 그게 재밌어. 소유를 본인 작업하는데 딱 날라간 거예요. 그게 조각만 하고 퍼티 조각이. 진짜 눈물 난다. 다들 빨리 순척 붙이러. 맞아, 맞아, 맞아. 순척 붙이러, 선생님. SOS, 순척, 순척. 거의, 의사 선생이. 거의 그 선생으로 순척찾기. 해야 돼, 진짜. 나 그냥 자율학습 시키고 싶다. 안돼, 안돼. 있어야 돼요. 저 이 수업을 왜 듣는데 자율학습 할 거면은. 저 이 도색훈방 가서 혼자 하지. 그럼 그래, 저 집 앞에 공방 있는데 안 가잖아. 어, 맞아. 집 앞에 가봤잖아요. 그때? 그때 가봤는데, 진짜 혼자서 이러고 계시면은 약간 좀 불탈이. 그렇잖아요. 이렇게 대화가. 그놈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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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마주치는 건 아니니까. 그놈은.